간식 누나가 꼭 사올게 오늘은 가서 꼭 사올게 먹더라 누나 미안해 왜 설날이라서 배송이 안됐어 어디가 누나가 오늘은 간식 꼭 사올게 알았지 아니야 안 믿어 사온다니까 진짜야 한 번만 믿어줘 저번에도 그랬어 사줄게 오늘 꼭 사올게 오늘 꼭 사올게 왜 진짜라니까 뭐 안 먹어도 돼 먹도리 돼지라서 먹도리 돼지잖아 아...